오늘 UDT 군이 때를 앞두고 입수를 하려고 하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겨우 찾았습니다 깊이는 별로 되지 않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육군 그리고 UDT 군이 때를 앞두고 오늘 여기에서 입수를 한다고 합니다 입수를 위한 물입니다 물이 다행히 지금 눈이 와가지고 입수를 위한 촬영 준비 완료 입수 준비 완료 손녀들이 목욕하는 정도의 물입니다 손녀들이 목욕할 정도의 물 중요한 거는 눈과 함께 물이 있기 때문에 아주 지금 중요한 입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이렇게 내려가야 돼 이렇게 입수를 위해서 준비운동 중에 있는 저기 홍노아 군입니다 홍노아 군 입수 준비운동 홀 홀 야 UDT 예비 UDT 멋집니다 오 멋져 멋져 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빛납니다 자 입수 준비 입수 준비 예 좋습니다 네네 자 이 선녀가 선녀가 목욕하는 정도의 물이지만 예 또 그렇게 밑으로 들어가서 물을 물을 조금 뿌려야 될 것 같아 바로 들어갔다 큰일 나 자 예비 UDT의 입수 운동 전 몸풀기입니다 몸풀기 오예 좋죠 등발 좋아요 등발 좋습니다 물을 좀 묻혀야 돼 물을 물을 묻혀 묻혀 우와 자 예비 육군 저쪽에서 또 운동 중입니다 네 노래 불러주세요 노래 불러주세요 와 대박 대한민국의 미래를 빛내요 여기 육군 예비 육군 예비 쌍둥이 예비군이네 이쪽은 육군 후보 들어갑니다 입수 직전 육군 예비 후보들 물이 없어서 선녀들이 목욕하는 정도의 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멋진 대안의 군인들 위협입니다 멋집니다 몸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그냥 근육맨들입니다 근육맨들 여러분들 박수 쳐주세요 박수 좋습니다 이제 그만 나오세요 그만 나오세요 역시 UDT가 쎕니다 UDT가 먼저 와가지고 나도 빠져뻔했네 여러분들 응원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lectrical 메 mote 먼저 聴 passado